오늘의 운세 화요일, 기사월, 을축일 운세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을목이 떴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청간에 보시면 편제가 모두 올라와 있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재성이죠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분들에게 여자의 운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금전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전은 음량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운 재성은 못 돼요 일단은 전체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금전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금전이 아니라 남자분들에게 이성에 대한 운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회충이라고 해서 좀 불안한 운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자친구나 부인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개혼자, 미혼자분들 각각 상대방 이성분들에게 일이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시고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은 특히 안부를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분들, 싱글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 투기성, 도박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오늘 화요일만큼은 웬만하면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을축일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에 있는 청관이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들어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임묘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축이라는 글자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실수라던가 어떤 명예의 손상이 가지는 심할서를 써야 하는 정도의 어떤 실수, 실책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만 보면 좀 우울할 수가 있겠으나 이게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쇠지라고 하는 든든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든든한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습을 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난관이 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급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어제처럼 일관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목, 을목, 목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동업하시는 분들, 동업자, 동료분들이 나한테 기회를 양보를 해주고 나한테 뭔가 일적인 도움을 주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병화, 정화, 화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계약이라던가 매매라던가 도장이 들어가는 문서라던가 일적인 부분에서 미래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모토, 기토, 흑일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한테는 자제에 해당한 자식들 여자분들한테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나의 어려움을 뒤수습해주는 날이 되겠고요 경금과 신금 같은 금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신 분들은 시어머니 이렇게 연장자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 개수, 수일관분들 어떤 곤란한 일을 오늘 겪게 되더라도 마치 미리 알고 나타난 것처럼 어디선가 귀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후다다닥 이거를 수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돌아가죠 일관별로 또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쉐지가 오늘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돈적인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편제가 떴지만 임묘로 묻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내려두시고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도움 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혼자서 끙끙끙끙 앓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오늘의 운세는 매일 하루에 이렇게 영상 한 개씩 올려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뒷부분에 일관별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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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